부담되네. 안 보셔도 되요. 와 부엉이. 너무 기대된다. 어떤 시로. 시로 후크가 왔는지. 하얀 부엉이. 아인 언니가 부른 부엉이는 하얀 부엉이. 영상 뭐야. 여호우. 여호우. 오. 일러스트 되게 예쁘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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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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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우와 여기 부엉이 날아간다! 방금 부엉이 날아가서 앉았어요! 뭐야... 귀엽다 얘 얘 좀 귀엽게 생겼다 뒤에 검은 부엉이들이 막 생겼어 갑자기 이거 원곡 내가 안 들어봤는데 원곡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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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원래 이래요? 왠oqu 오... 우와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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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미쳤다 귀엽다고 했는데 얘 나오네 미쳤어 하얀 아인언니 캐릭터의 눈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하얀 아인언니 캐릭터의 눈이 너무 좋아요 하얀 아인언니 캐릭터의 눈이 너무 좋아요 하얀 아인언니 캐릭터의 눈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되겠지? 4년생 5년생 の何かが始まる予感 何かが始まる予感 何かが始まる予感 오~~ ジェシーな いや~~ 너무 잘했는데? 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대박이다 일러스트랑 뮤비가 너무 잘 뽑혔다 아니 이거 공간감이 진짜 미쳤는데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라 못내겠는데? 진짜 망했는데? 아니 앞에서 이러면 뒤에 발표하는 사람 진짜 어떻게 하라고 와 개 망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린님하고 잘 어울린... 날까? 음 어서와 피곤했지 음 여기 아이네 숲이야 여기 뭐 이따가 약간 이런 느낌? 딱 잠잘 때 딱 들으면서 자면 딱 좋은? 내 자장가 잘 자겠습니다 아 뭔가 언니 시그니처 곡 딱 나오니까 좋다 내 자장가 어 나는 뭐라고 줬지? 제가 눈물이 없는 편인데 이 노래의 컬러를 보고 눈물을 흔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고... Listen 좀 쉬고 우선 소음이 없었습니다 파이팅 한 게임